그러면 허경영은 왜 퍼플리즘이 아니냐? 580점에 150점 왔어. 국가 예산을. 몇 프로 줄이에요? 70%를 줄여. 이거 주겠다는 거야. 퍼플리즘이야? 우리가 쓰는 이 돈을 싹 줄여버리겠다는 거야. 150점 와 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고 70%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야. 이게 퍼플리즘인가? 얘들은 국회의원 월급 그대로 줘. 국회의원 후원금 그대로 받아. 그래 안 그래? 선거할 때 정당에 돈 몇백억씩 지원해. 이게 뭐하는 짓이여?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래. 미국 같은 데는 지원 안 해줘. 자 허경영이가 되면 그런 거 다 공제하니까 150이면 돼. 150조면. 나머지 돈 많이 남죠? 거기다가 또 경영을 잘해가지고 한 400조가 플러스 돼. 800조 정도가 남아. 그럼 800조를 가지고 줄 수가 있지. 그럼 내 말은 퍼플리즘이야? 아니요. 온 꼼지,... 여기 mort에 포함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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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 όATION SystemE IdeX EY 즉부에서도 너무 고 señora있어서 그것이 예쁜적.